안녕하세요 머무기삼촌입니다. 방금 진통제한대 맞췄습니다. 여기 또 질문이 올라와가지고 댓글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말로 하면은 좀 이게 경험은 많은데 무식이 좀 흘러요. 글로 쓰면은 좀 안 그렇거든요. 제가 또 문학사 전공하다 보니까 글은 또 쓰면 좀 유식이 흐르는데 말로 하면 또 원래 성격이 좀 급하고 그래가지고 또 직설적이다 보니까 약간 좀 무식이 흘러요.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질문이 앞에는 그냥 좀 자랑같은거 있어요. 설명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도 천장이 있는 집을 자기가 리폼을 해서 방석형으로 만들어 쓰더라구요. 정말 개에 대한 식견이 대단하신 것 같네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있어 답답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3개월 된 포메리안 강아지인데 집에 와서 한 번도 안 짓다가 어제 소리내는 엽기닭 인형 소리를 듣고 처음으로 짖었습니다. 이럴 땐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야 할지 기준을 세우기 어렵네요. 앞으로도 계속 짓는 것이 강화될 것이니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잘 안 짓는 성격이라 소리를 짓게 된 원인만 없애면 되는 것인지 개에 대한 모르는 것이 많아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네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글로 썼거든요. 말하는 것보다 글로 쓴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글 쓴 게 조금 더 유식해 보입니다. 말하는 것보다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산물에 호기심이 생길 시기이고 처음 대산물에 대해 자기 감정을 표현한 겁니다. 표현 표출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두려움과 긴장감이 발동한 거고 계속 보면 호기심을 가질 겁니다. 별게 아니란 걸 장난감이란 걸 금방 알 겁니다. 이것과 달리 짓는 것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인형을 보고 반응한 건 헛지점이 아닌 놀라고 긴장한 자기 감정의 표현이니 혼내지 마세요. 예를 들면 어릴 땐 높은 곳에 있어도 위험함을 모르고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주사 맞는 시간이라 그때 주사를 잠깐 맞았거든요. 진통제 하루 두 대 맞거든요. 오늘 안 맞아보려다가 또 몸살이 와서 또 맞았어요. 엉덩이 다 멍이 들어서 맞을 자리도 없어요. 퉁퉁 부어서 내 새끼 많이 컸네라고 생각하세요. 지새끼가 많이 큰 겁니다. 자기 의사를 긴장감을, 놀람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란 거예요. 그리고 자주 보면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게 인형이라는 것도 알아요. 앞에서 읽은 것처럼 대상물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 시기고 처음으로 대상물에 대한 자기 감정을 표현한 겁니다. 두려움과 긴장감이 발동한 거고 장난감이라는 것도 금방 알 거고 이게 헛지점과 달라서 혼내실 일은 아닙니다. 앞으로 지점이 더 생길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따로 교육을 하셔야 되고요. 안녕 혼내실 일은 아닙니다. こう движ은 하루 like 새 인형을 통하면